아.. 그냥 데뷔장으로 갔지 않았어 둘 셋! 안녕하세요 몽몰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몰랜드 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몰랜드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몰랜드 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몰랜드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몰랜드 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땀쌉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땀쌉! 그럼 아라TV 시청자분들께 짧게 보여드릴까요? 5,6! Thumbs Up! 뭐래도 좋아요 좋아요 Thumbs Up! 나도 잘 알아요 알아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아라TV에서 어떤걸 하는지 살짝 스포를 할까 하는데 아 안됐네 주원씨는 언제부터 웃길건데 이게 뭐에요?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코너가 가장 기대가 되는지 그런식으로 보여줍니다 네 살짝살짝 수포로 어 어 어 어 오빠를 사랑해 어 어 어 어 오빠를 사랑해 오 오빠를 사랑해 오빠를 사랑해 오빠 사랑해 화남이 어떻게 되세요? 화남이 어떻게 되세요? 화남이 어떻게 되세요? 화남이 어떻게 되세요? 음... oh 나 멜리드에게 사인이 된 앨범을 줄거야 오... 그럴거야 팬사처럼 하는거죠?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라TV 팬사인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 팬사인이라고 공주가 올라왔더라구요 공주까지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멤버들 우리 1등도 했고 다행이고 이제 마지막 활동까지 메리들이랑 열심히 저희에게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메리와 함께해요 맞아 우리 나인언니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안녕 아라티비 최고